네, 이렇게 초속 20미터가 넘는 강한 바람으로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어제 오후 5시 반쯤, 연재구의 한 빌라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. 또 오후 6시 반쯤엔 부산진구 중앙대로의 한 건물에서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져 차량이 파손됐습니다. 밤사이 경찰 112에는 모두 7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. 부산에서는 가덕도 관측 기준 순간 최대 풍속 최대 23.7미터가 측정되는 등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.